그럼 지금부터 저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저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에다가 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폼에 저자의 이름, 프로필을 적고 버튼을 누르면 저자가 추가되는 UI를 만들고 그걸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여기 create라고 하는 불필요한 사족이 있네요 이거 없애버립시다 저렇게 create가 있으니까 마치 저자를 추가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지워버렸고요 이 밑에다가 폼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빨리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해보시죠 자, 됐습니다 리로드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I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 UI가 이 위쪽에 나타나는 이유는 제가 여기 세 번째 인자를 써서 그러네요 이거는 컨트롤과 관련된 템플릿인데 밑에다가 이렇게 저장 그리고 리로드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되죠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본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UI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입력한 정보를 받는 URL은 createAuthoprocess거든요 저는 끝에다가 이걸 카피해서 createAuthoprocess를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부분도 이렇게 저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topic으로 가서 topic의 createProsess를 카피해서 거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author로 가서 이렇게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바꾸면 되겠어요? insert into also 그리고 name profile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name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location은 그냥 author로 가면 되겠죠 id 값은 필요 없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bleacher designer submit 하면 에러가 나네요 왜 그런지 봅시다 왜 그런지 보니까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아시죠? 여기 createAuthoprocess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저는 그냥 createProsess로 바꿀게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author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author를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다시 한번 해봅시다 submit 했더니 이번엔 qs가 없어요 원래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없죠 한 번에 돼도 그걸 의심해야 돼요 자, queryString 그 다음에 author로 가서 자, 다시 submit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다 찍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여기 path name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것보다는 author의 createAuthoprocess 라고 하면 이름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어디가 또 바뀌어야 돼요? 우리 form에서 submit 할 때 들어가는 여기도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black new developer submit 자, 보시는 것처럼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